아 자신이 없잖아요. 네. 전체를 다 잘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두 개씩 끊어 갈게요. 네. 이거 두 개씩 끊을 자신 없으시면 하나씩 끊으셔도 돼요. 네. 하나가 끊어야 되겠다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고 얘도 얘도 나중에 다 한 이 정도 끌어놓는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했잖아요. 다음에 할 때는 여기서 이 만큼 그라데이션 Hinterland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네. 이렇게 합니다.